여기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안이라고는 조금의 미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 선생이 사실 집으로 올라가는데 저쪽 봐요. 길가에서 보이는 큰 기와집이 있을 거예요. 여기 집이 커요. 오늘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잘 안되는데 아주 기와집으로 너무나 잘 지은 집이야. 그래가지고 저쪽이 이 근처에서 명물이라고 집도 크고 하는 일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뒤 상경이 아주 아름다워.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함양이 뭐가 유명하냐면 아니 이쪽이 뭐야 양파. 양파 산주는 유명한데요.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양파 캐는 거야. 수확하는 거야. 근데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 많이 변했어. 굉장히 부농.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생활 여의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가 봤던 시골에 그 빈곤하고 이렇게 잘 못 사는 그런 풍경보다는 아주 굉장히 부유한 풍경. 그럼 이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안이라는 작은 면이 있어. 괜찮아요. 그래서 내가 저렇게 잘 알아보던 시골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. 그래서 좀 더 좋은 사람은 체크가 나왔어요. 저는 정말 정말 너무 많아요. 감사합니다.